옷장 되게 옷장장? 내 옷장이야 오늘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나요? 멋져 나같이 다 공개하는구나 다 공개하네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야 지금 어디가 이거 얼마나 더 되는거야 이거 너무 늘어난거 아닙니까 어깨 숄더야 어깨 숄더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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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진짜 태평양 같으시네요 어깨가 태평양 어깨가 태평양 방금 언니 어깨 숄더라고 한거 아는거 어깨 숄더야 어깨 숄더 어깨 어깨 아니 이거 안냐해 하나도 어깨 어깨 지우알 지우알 시스루 좋아해 바보여 나 정말 시스루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입는거야 지우알 시스루 좋아해 아 웃겨 Please try it on 어깨 나 시스루 또 있어 아 웃겨 아 웃겨 이걸 어떻게 돌아다니지 이거 근데 사놓고서는 한번도 못입고 다녔어 여기가 새 수월방이랑 여기는 나의 옷들이야 수월 이건 어떻게 입는거야 이건 어떻게 입는거야 이건 한여름 패션이야 이건 어떻게 입는거지 나 수월 이거 입는거 못봤어 봤잖아 내 생일날 봤어 응 그리고 여기는 나의 아 나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게 무슨 가디건이야 그건 이건 러브 가디건이라고 내 신발 모르니 아 나도 있어 내 신발 내 신발 이건 어떻게 입는거야 지우알 시스루 좋아해 이건 어떻게 입는거야 이건 한여름 패션이야 또 말해줘 나의 신발 나의 신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